국방부 직할 국군정보사령부의 장군이 상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해 군이 수사 중입니다.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보사 A 여단장이 B 사령관의 지휘권에 도전하는 등 이른바 하극상을 저지른 혐의가 포착돼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A 여단장은 직무 배제 조치된 상태입니다. 육군 준장인 A 여단장은 소장인 B 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로 알려졌습니다. 군은 관련 사안은 현재 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